어? 금색! 금색! 금색? 금색 땄어! 뭐가 나왔어 일단? 어, 어디서 켜놨어? UR이 뭐야? UR? UR 뜯을게! 이게, 이게 메인이지 아빠 응 박스도 잘 보관해야 돼 이렇게 생겼고 아니야? 빠르게 생활할게요 난 진짜... 옐라우 팩 남았습니다 이게... 한 팩에 6장 한 팩에 20팩이 들어있어 홀로카드가 무조건 두세요 4팩 남았어 안돼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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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 금색 땄어! 뭐가 나왔어 일단? 어 UR이 뭐야? UR이 뭐야? UR UR이 뭐 멋진데 일단? 근데 좋은 거는 확신한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재질이 뭐가 특이해 UR? UR이 뭐야? 검색해봐야겠다 아, 4만 9천원짜리 나왔잖아 하나에 엄마가 4만 9천원 나왔어 4만 9천원! 뭐야? 이게 뭐지? UR이? 아, 여기로 가다 아니 그것도 달라 느낌 어째는데 이게 재질이 그러니까 될 거 같았어 아 빨리 잘 보고 그냥 빨리 어 우와 20팩을 깠는데 그래도 인터넷 시세 4만 9천원짜리 UR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울트라레오구나 기괴하지 어쩐지 이게 좀 혹시 심상치 않더라고 이게 프로그래밍